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인정부터 먼저 드릴게요. 둘, 셋! P.S.I. 뉴메시! 안녕하세요. 베시입니다. 언니! 저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연세대분들이 그렇게 열정이 대단하시죠. 열정이 대단하시죠. 근데 이건 원주에서도 그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워우! 사랑합니다. 여러분, 동생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사실 무대들은 여기 어두워서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함성소리보다 살아오는 소수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와! 예! 예! 저희도 무대들이 많았잖아요. 예! 방금 빌려드린 부분은 저희 신곡이에요. 위스키 종이라도. 지금 당시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 알아요? 아! 아! 저희가 되게 빨리 달려왔는데. 네! 달려온 불안이 없네요.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 바로 이 영상에서 다음편에. 부대푸들. 부대푸들. 감사합니다.